Q. 손금 보실려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저도 이제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손금을 따로 어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여기가 길면 어떻다 이런 거는 들었었는데 전문적으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전형적인 아유 멋있네 손금 자체가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일단 스타트를 보통 감정선에서 많이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 선은 딱 한마디로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양쪽 다 뭘 얘기하냐면 독립적 두뇌심이라 해서 외국, 유럽 마인드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저기 핀란드나 유럽에서 나는 한국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지 정확하신데요? 놀랬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또 뭐가 나오냐면 모험심 강하고 모험심 나한테 간섭하면 미쳐버립니다 구속속박 받으면 돌아버립니다 간섭되면 돌아버리고 구속속박하면 환장하고 양쪽 다 그냥 조형적인 한국하고는 안 맞아 한국의 유교 세상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내가 여기 왜 와있지 한국 땅에서 왜 자라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베레베게 다 맘에 다 아니 진짜 정확하신데요 이게 부음이 나오시는거 그래서 또 여기 또 놀라운거 이 손에서 또 놀라운거 이게 음율 음악 천부적인 어떤 현율 현 음 음음악을 타야 음악 안타면 약간 뭐 저기 뭐 약 약 약 약 타먹고서 저기 어디에 이태훈 클럽에서 좀 음악밤 미쳐듯이 좀 들어야 되고 아니면 음악적으로 살아야 내 인생이 음악으로 살아야 좀 풀린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준도 풀리고 와 제가 그거 운동을 좀 흔치하는거에요 카포에라라고 브라질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간간이 애들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예 그 무술이 일반 무술이랑 다른게 그거거든요 이제 그 악 음악을 타고 해야되는 운동이에요 제가 그 운동을 일반 한국 솔로 그거를 오래 못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100명 시작하면 90명이 3년까지 하고 그만해요 왜 근데 저는 이제 이제 한 그래도 한 7 8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범님도 와 이게 진짜 흔치 않은데 이렇게 오래하는 사람이 네 지금 말씀하시는게 딱 그렇네요 네 타고났어요 타고났어 또 재밌는거 뭐냐면 음 겉에 성향은 한번 정주면 한없이 정줍니다 내 사람이다 싶으면 미쳐버립니다 막 끊임없이 챙겨주고 한없이 챙겨주고 막 올인하고 몰빵하고 막 완전 애착 집착 막 근데 나랑 안 맞아 순간 딱 얘가 싸가죽게 말해 다시는 안 봐 님이 뭔데 이 손에 다 나와있다고요? 깜짝 놀랐어 지금 그냥 한 크게 세 파티를 말씀하셨는데 다 맞아 그래서 어 그래 백성이 오졌다니까요 아 그래? 아 자 근데 이제 중요한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음 한번 정줄땐 하나씩 정줘도 완전히 애누리 없이 애누리 없이 그냥 더이상 안 본다 냉정해진다 겉은 되게 정음도 많고 사연도 좋은데 한번 내 이끼 아니면 너 진짜 완전 깨끗이 더이상 안 봅니다 그건 또 정확하네요 제가 좀 그래요 그때 좀 잘못된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잘못된거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성향에서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응 여기서 나타나는거는 솔로몬의 링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있는거에요 이게 뭐냐면 한줄 카운셀로 사람을 상담을 잘해주거나 뭐 그렇게 카운셀로 두줄 두줄은 뭐냐면 교육여료를 하거나 가르치는 업을 하거나 교육사업이 잘 맞거나 언어 어휘력이 천부적이다 타고난다 말 빨라 조진다 사랑을 나 나도 막 말 빨라 조진다 그냥 말 빨라 조진다 인생이다 털어보자 얼마큼 나오는지 들어가 봅시다 아니 제가 원래 배우였거든요 말 얘기하는게 너무 깜짝내서 지금도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사업적으로는 보통 영업 마케팅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야 이게 나오는구나 분명 원래 연예인이 있어야 될 팔자의 운이에요 본인의 성향은 연예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금성대처럼 일의 매력도 많이 느끼고 끼가 너무 많아서 끼와 기질이 뭐 한번 내 이 사람 내가 잡아들이겠다 그러면 그냥 개 잡아들이고 그냥 다 그냥 완전히 뭐 성품 사양이 자 여기서 봐도 그렇고 음 해외 나가야 되는 운과 해외 그런게 정말 잘 맞고 해외 팔자의 운이 너무 타고났다 원래 천부적으로 타고난 거고 요렇게 나가는 선들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외 해외 기인 운 해외로 나가야 될 영맛살 해외 팔자의 운 해외야가 다 맞아 근데 한국어는 안 맞아 제가 또 어릴때부터 일본이랑 도쿄랑 뉴욕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어 이게 다 진짜 신기하다 쟤 뭐 뒷조사신거 아니죠? 뒷조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뒷조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또 한편은 또 뭐가 있냐 여기 해시태그 해시태그 일반에는 하나 있는데 두개 있어요 해시태그가 뭐냐면 뭐라고 설명해주는지 제일 좋냐 나 신교 나만의 신념에 종교로 삽니다 내가 종교야 니가 종교가 아니고 종교는 굳이 나한테 없어 돼 내가 종교입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이 표현돼야 표출이 돼야 그대로 삽니다 뭐 내 쪼대로 사는거지 뭐 그냥 뭐 누구 가서 터칠 필요 없고 특endas чи 와 원래 원래 control 저쪽으로 운명사로 한번 돌아가볼까? 어쨌든 다 유년기나 이런거 다 보면 어렸을때 이런거 다 봐도 해외에 나가야 되는 운 밖에서 활동해야 되는 운 다 이렇게 밖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운들도 얘기하는데 이 시작의 느낌이 지금 현재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서른 여덟이예요 서른 여덟이예요 85년생이예요 여기가 딱 스물일곱 스물여섯 스물여섯 여기때부터 뭔가 좀 이렇게 움직였다 좀 이렇게 내 인생길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빨벼거리 돌아다녔겠다 돌아다니기만 했지 돈은 안댔고 아니 내가 뉴욕에 있었죠 이때 일본으로 가려다가 지진 나가지고 뉴욕 그때 갔었던거잖아 와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약간 좀 그 한 3년 지날 무렵쯤 스물아버섯 3년 딱 서른쯤 들어갈 무렵쯤 되니까 그 타이밍에 이제 좀 다른 길을 또 다른 다른 노선을 타는거지 쉽게 말하면 뭐 혼자 이런건 우리가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뭐 그치 있었지 뭐 좀 이런 얘기해도 되나 가야돼 아니 내 그 여동생이 또 그때 하늘날 가서 그때 이제 배우를 그때까지 하고 그 후로 이제 돈 가게하면 돈 돈 먹게 됐지 형 그때가 서른 진짜요? 그럼 스물곱에서 세살 더하면 이제 이거 맞아 서른이지 형 지금 8년이 나겠어요 그게? 그치 14년도에 진짜로?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겨울에 공연 연극하고 아 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내가 누구 앞에 가기 시작한게 서른이었어요 그치 누구 앞에서 막 이거 하는게 그런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우도 키우고 그런게 너는 나는 나만 챙기고 살았거네 인생을 내 가족도 내가 제대로 못 봤구나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우리 가게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한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나도 싫은데 수원 가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가게 그때부터 가게로 아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결국 이제 본전치긴 했지만 안했으면 그 돈도 난랬을거라는거지 이제 자 서른부터 갑니다 서른부터 서른다섯까지 그냥 열심히 살았고 서른부터 서른다섯까지 그냥 요 다이아몬드 만들어주는 거는 큰 충격까지는 아니고 요 모양이 뭐냐면 운명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선에서 요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어준다 활동은 많았고 보긴 좋았고 되게 운도 잘 받았고 운이 많이 열렸다 그러나 요 시기가 그냥 내 인생이 좀 아까는 없습니다 한 5년동안 쇠가 빠지기 일만 하고 일은 다 했는데 나는 안보이고 돈은 돈대로 나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의 삶이 이제 안보이는 뭐 그런 뭐 이건 뭐 쇠가 빠지기 열심히 했다 돈은 안돼도 열심히 살았고 뭔가 뭐 움직이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래도 돈줄기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서른셋에 돈줄기 제대로 타고 올라가는 선이 떴고 그 앞에 서른 둘에도 또 돈줄기 올라가는 선이 나왔으니까 남이 봐도 못살았다는 건 아니고 아냐아냐 괜찮아 자 운명선에서 올라갑니다 잘 타고 올라가고 잘 받고 올라가고 서른여덟 이 시기가 되게 뭔가 이렇게 딱 이 시점이 이 시점 딱 지금 시점이 뭔가 이렇게 질풍로드는 아니고 서른일곱 서른여섯 서른일곱 요때 라인은 뭐가 나오냐면 어찌 됐든 돈은 되게 잘 들어와요 돈이 하나 둘 셋 세줄로 잘 들어간다 돈은 막 들어온다 돈이 막 잘 들어왔다 근데 이 시기는 직업선에서 약간 변동선 직업이 뭐냐면 약간 내가 업을 하고 있거나 직업에 군이 있으면 비슷한 업종으로 약간 변형을 한다든지 뭐 여기 지금 변동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든가요 우와 소름 돋았어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든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고 돈은 돈이 잘 들어오고 잘 받고 잘 열립니다 돈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직업의 변동선이 뜨니까 요거는 투자만이 투자처럼 일을 두 개로 봐야 되는 것도 맞다 하는데 일을 두 개로 보고 있네 왜 일을 두 개로 보는지 볼까 만족은 없어요 솔직히 현재 지금 상태는 내면의 상태는 뭐냐면 돈으로 만족은 없어 그냥 열심히 했고 노력은 한다 하지만 이 수치가 나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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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이건 사람들마다 유명이 다르니까 물어볼게요 30대 30대에 본인 자어선가선이 들어가는 거는 본인 사업이었다는 얘기고 35세에 혹시 본인 명의로 뭘 가진 거 있어요? 본인 부동산 명의로? 본인 부동산 명의로? 우와 네 제가 집을 서른다섯 살 때 그 19년도에 땅값이 제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다가 땅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 다 땡겨서 집을 샀어요 그게 서른다섯 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이 모자라서 전세를 주고 그 집을 메꿔서 들어갔는데 3년 지나서 35세 3년 지나서 현지 상태 또 부동산 명의로 들어왔다? 아니 그 전세 준 거를 제가 이제 그때 사놓고 서른다섯에 사놓고 작년 말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나머지 메꿔서 전세를 메꾸고 이제 대출 받고 해서 그래도 겨우 이제 뭐 부동산이 생긴 거죠 제 걸로는 우와 근데 19년도 5월 지금 이 시점에도 딱 지금 이번 연도 이번 시점 지금 딱 이 시기에도 뭔가 이제 부동산 운이 잘 들어오고 있다든지 이게 불릴 수 있다든지 요거 딱 지금 요 시기에 딱 놓여 있고요 그게 올에요? 요번 시즌이라고 보면 돼요 이번 시즌에 뭐 먹었다 그랬으면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이번 시즌에 안 먹었다 그러면 들어올 조직이 보이는 거고 뭐 그러고 나면 뭐 42 뭐 41 42 딱 42 이때 되면 건물체는 좀 살고 건물체 정도는 사놓고 내 삶 산다고 하니까 그게 혹시 가족에 관련된 게 있나요? 그럼 그게 그것도 있어요? 상속까지 나오는 선은 이미 원래 그 이 이 정도 선은 이 정도 선은 남부럽지 않고 남신경 안 쓰고 사는 집안의 내력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집안의 유전자가 본인만 좀 독특한 것 뿐이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변종이거든요 변종은 아니고 이성권에서는 변종이라 할 수 없고 딱 이성권을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외국 유럽에서 유럽 마인드로 살아야 되고 한국과는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잘 맞는 거다 근데 집안에서 바라볼 때는 유전으로는 얘 같은 애는 없으니까 이게 막 당황스러운거지 막 울지 울지 아빠랑 완전 나는 다르니까 넌 어디서 우리집에서 이외여 하니 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42 딱 이때 되면 이때는 뭐 기본타 기본타 건물 7층 짜리정도는 그냥 내 걸로 가져간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사이즈가 조금 요만하고 요만하고 뭐 이렇게 좀 선이 작아요 그 작은 것들도 웬만한 부동산 계연선에서는 이 부동산 본인이 명을 지었다 문서를 가졌다 이런 선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그 시기에서는 사이즈가 제일 크니까 아 오케이 뭐 이 사람은 뭐 이미 보증이 되어 있구나 4,5년 후네요 그럼 제 38이니까 그렇죠 그때가 되면 또 아니 5년 후에 지금 이 부동산을 해 놓은 게 빚을 갚으면서 땅값이 오르면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또 뭘 하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 딱 제가 이천 7,8년 봤거든요 그게 딱 4년 후에요 4,5년 후 이게 더 재밌는 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본인이 생각한 그 기록이 손에서 나온다 그리고 내가 문서를 먹었든 명의를 가졌든 뭐가 됐든 이게 다 손에 나온다 여기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내 어떤 인생 계획이란 게 매번 바뀐 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손에서 나왔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지금 5년 후에 혹시... 근데 형은 어쨌든 계획대로는 그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완전 지금 나는 계획을 안 해 놓으면 좀 불안하니까 형은 또 계획을 잘 해 놓은 사람이라서 다른 것보다 올라가는 운명선은 잘 올라가는데 다른 것보다 지금 현재 타이밍 딱 지금 요 시기에요 원래 신장이 신장이 나가는 선이 지금 왼쪽이니까 우심방 우측 심장 라인으로 이렇게 뇌를 치고 있는 이 선이 지금 파고 들어있어요 여기 딱 요 라인이 그러면 본인이 딱 이 시기에 지금 뇌에서 심장하고 닿았다 그러면 요 선상 이제 운명선이 올라가는 요 시기인데 요 시기는 지금 본인 현지 상태에서는 요렇게 치면은 뭔가 딱 이번 연도나 아니면 본인 현지는 아니라 이번 시즌 한 딱 약간 뭐라 하지 1,2년 안에 있다 요 안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부터 1년 안팎으로 될 수도 있고 그 시기에 사람은 너무 충격을 먹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너무 그 상처나 아니면 충격을 먹을 일 비해선이라 그래서 심장을 도리내는 만큼 충격을 먹었거나 본인 나름 인생계획을 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그 크게 발생되는 살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안 먹고 살던 사람이 뭔가 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몸으로 약간 뭐 이게 뭐 혁신증이나 아니면 고혈압처럼 그런 느낌을 안 해도 약간 디콜 땡기거나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 음 그럼 이따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다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딱 난 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내가 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가 있어서 내가 몇 년 도와줬는데 나한테 직접적인 잘못을 안 했는데 사방에서 얘에 대해서 조심해라 안 좋을 거 걱정되거나 뭔가 조금 자기들을 위해서 너무 그 욕심을 많이 부리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냥 잘 되려고 도와줬고 계속 도움을 줬더니 이게 약간 이게 뒤로 돌아오더라고 뒤로 날라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보니까 얘가 얘가 딱 어떤 목적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나 상황에서 되게 하이나처럼 물고 뜯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옆에 있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야 그냥 잘하고 잘 먹고 살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하고 한 발짝 뒤에서 딱 이걸 보니까 와 얘가 그냥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어 너가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사진 찍는 애가 아닌데 지가 사진 찍겠다고 해서 니 일을 뺏으려고 이뤄낸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한번 조심해야겠네 어 근데 얘가 지금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그리고 내가 와 내가 진짜 나 사람 잘 보는 편인데 응 또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 잘하니까 난 그게 안 보였던 거야 응 다 보셨지 근데 이제 아 이거 진짜 사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최근에 처음 했거든 나 그렇지 1년 내로 조심해라 약간 이런 말씀 안 돼? 아 그러니까 지금 1년 안으로 지금 현재부터 1년 안으로 그럼 일이 발생했다 아니면 없으면은 이제 발생할 거다라는 걸로 표현되는 건데 딱 지금 시점은 딱 지금 시기니까 여기 지금 꽂혀있거든 딱 운명선에서 닿았어 그게 딱 이제 한 달 됐어 한 달도 안 됐어 한 달 안팎에 12월 아마 말 이 정도였을 거야 응 선에서는 선에서는 이게 38이면 여기가 지금 40쯤인데 이미 이 선에서 38에서 띡 다 쓰니까 갑자기 이제 정전기 이제 전기 전기 이러듯이 갑자기 하갈 뛰고 이제 여기서 나 신장과 두뇌가 충격을 좀 먹었다 막 이런 상태가 왔으니까 그렇다 근데 그건 명확한 거 같아요 그 사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제가 그전까지는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해주고 내가 베풀면 다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의도랑 다르게 흘러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최근에 조금 가까운 사람한테 느껴서 그래서 앞으로 조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걸 계기로 내가 생각이 좀 바뀐 거야 내가 그래서 요즘에 잘 보면 알겠지만 나 사람 소개를 원래 되게 많이 했잖아 파티 만들고 사람 모으고 교류해 만들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요즘에 딱 끊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 줄이다가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러다가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힘들거나 안 좋을 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그걸 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전까지는 이렇게 막 살다가 이제는 좀 사람을 조심하고 아무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자 여기 선이 지금 잘 올라갑니다 어쨌든 재문서는 잘 타고 들어가고 올라가고 잘 열고 올라간다 하는데 이 시점이 일단 일이 좀 바빠요 네 지금 갑자기 이제 본격적인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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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부터도 업은 많았다 바빴다 하는데 지금은 좀 더 관리할게 많은지 챙겨줄게 많은지 더 선이 더 많이 올라가네 하나 둘 셋 셋 업이 세 개 네 개 나타날 정도면 이건 뭐 관리를 하고 뭐 손 본다는 얘기가 되나 관리를 하고 본인은 앞 처럼 생기는 데만 또 일이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일도 개인사업에다가 그 대기업 브랜드 마케팅이나 행사 기획 일들 도와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행사 그 안그래도 다음 주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를 또 내야 되거든요 네 저도 지금 얘기 하시는 게 딱 이해가 돼요 뭐가 많아요 진짜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저는 많은 게 맞는 건가요 하나를 좀 열심히 파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손금이 나와 있나요 안 돼요 쉽게 55세까지 안 돼 그게 아 그냥 계속 걸리고 여러 개 가는 거죠 하나만 못하죠 안 돼요 하나만 안 돼요 손에서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하나만 한다 얘기를 해요 두 개 좀 뜬다 그러면 아 투자 분 정도는 하겠다 근데 이건 이게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4개가 기본 타고 5개 있고 55세까지 계속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55세 되면 그때서야 두 개로만 딱 그때 가서는 55세 가서는 두 개로만 하고 그때까지는 계속 얘 챙겨줘야 돼 이거야 되고 이거야 되고 업이 많은 거야 직업이 직업선인데 일전까지 직업선이 하나 깔끔하게 나왔는데 여기다 지금 이 시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막 이렇게 막 쫙 난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두뇌선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요게 돈 상업선 돈 옷간에 내가 아 돈 된다 돈 내면서 잘 맞고 이거 돈 될 거다 이런 걸 잘 찾고 여기 또 얘기하는 요게 뭐냐면 요선에서 나타나는 요거 요거는 완전히 이렇게 휘었죠 부드럽게 왜 이제 이렇게 휘인 선에서 나오는 또 이 상업선은 뭐냐면 기획 전략을 너무 잘 짜는 거야 비즈니스 선이라 그래가지고 아고 나옵니다 비즈니스 선이라고 해서 기획 전략 잘 따고 제가 확실히 손해를 안 봐요 쟤는 저는 이제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최소 제로화를 하지 마이너스 선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안하고 그 마이너스 선을 갈 것 같아도 어떻게든 영을 끌어 올려서 엑싯이라곤 하거든요 그거는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제 장점인 것 같아요 타고났어요 그냥 타고난 이 돈의 전략까지 타고난 그리고 요렇게 또 부드럽게 잘 챙겨주는 거 약간 뭔가 처럼 생각도 많고 이해도 많이 해주고 이해해주고 다 품어주고 그런 또 뇌가 또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시점은 요기는 지금 딱 40 들어가면서부터 41 이때가 되면 40 딱 들어갔을 딱 그 시점하고 41 42 연타로 계속 지금 횡재를 받을 겁니다 돈의 어떤 횡행재 돈의 어떤 그 옷간의 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한 줄에서 한 줄에서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본인으로 볼 때는 본인의 선에서 V 자로 향해 있는 요 모양새가 나오는데 음 요기 한 41 딱 윗줄만 올라가네 어 40 41 40 41 40 41 42 계속 연타로 이제 연타로 계속 지금 횡재를 받을 겁니다 돈의 어떤 횡행재 돈의 어떤 그 옷간의 운 요런게 막 산대가 재개발이 되려나? 안 그래도 지하철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요 선 자체가 음 한 줄에서 올라가면 한 줄에서 많이 보통 올라가면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거죠 명의, 같이 부동산 물어봤잖아요 그때 뭐 땅을 명의를 가졌냐 이렇게 됐는데 고선에서 이렇게 두 줄로 올라가듯이 두 줄로 올라가면 일단 재개발될 땅을 명의로 갖고 3년 후에 재개발 들어가는거죠 그때 들어가는거야 사실 그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횡재운은 그렇게 못 가지고 있고 요 시기가 아마 그 시기 딱 40이 받고 나면 그걸로 일단 돈은 이제 좀 돌려먹고 살다가 한 55세 들어가면서 부터는 하나 둘 55세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지금 뭐냐면 돈 줄은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막 이 그리스어 로마 그 문양처럼 여기 지금 딱 12 12를 만들어 줘 보니까 그리스 문양처럼 12 그러니까 그리스 문양이 숫자 12라고 하면 12라는 숫자처럼 12개의 돈을 본인이 흔든다 흔들어 돈 흔들어 이제 본인이 그런 운으로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그 엄청 좋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아니 지금도 본인이 느끼는데 본인 내가 얘기했잖아요 스스로는 만족 안될 거라고 여기서 딱 한번 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아직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수준인 것 뿐이야 난 노숙자가 아니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 뿐이지 나의 욕심과 야망으로는 드러내지도 않았어 본인은 이거 시작도 안 했어 지금 본인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본인은 느끼 운도 전혀 안 그래 맞아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서 뭔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잘 될 겁니다 운 잘 팔릴 거고 잘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문양자 카칩이 안 좋은 얘기 했잖아 네 문양자 카칩이 안 좋은 얘기 했잖아 이거 지금 충격 영파가 컸을 거라고 사랑 조심해야죠 그리고 다른 건 거의 안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 잘 보면 이 시기에 또 마찬가지로 나오는 비회선도 있었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크게 유용하거나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돈질도 잘 받고 올라가는 선들도 잘 뜨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잘 타고 들어가고 박히는 거 보니까 돈 맛은 알아 원래 아는데 아직 자기 수준에서는 아니야 이건 좀 이건 아닌 거 같아 아직은 그런 거 아예 그냥 거기 여기다 요때 이제 돈 물고 들어오고 40일 40일이 꽤 돋은데 옷 간에 돈 차이가 막 하면서부터 스스로가 이제 느끼는 거지 좀 이정도는 먹고 살만하지 않나 어쨌든 또 50되면 그냥 나갈 거야 또 다시 나는 해외가 맞아 원래 해외가 맞기 때문에 다시 나갈 거야 다시 여기는 이제 묻어 놓고 돈을 묻어 놓고 금계 골드바는 돈을 묻어 놓고 다시 이제 50되면 해외로 다시 나갈 거야 그때가서는 이윤일 생각도 할 거 같고 그때가서는 좀 그렇게 나갈 거 같아요 원래 계획도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외국하고 잘 맞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딱 그 기가 막히네요 제가 5년 후에 아마 아니 내가 오키나우로 이민 가려고 했잖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친구 거기 그때 맞아 근데 저기 집 땅값 오르고 재개발 들어가면 저거 팔고 그때는 오키나우로 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쓰는데 150% 맞으세요 거기서 찍으면 어차피 아기 국제학교도 거기 싸니까 여러모로 걱정하는 손금은 아닙니다 손금 자체에선 딱 한 번 해야 되겠죠 딱 찍었잖아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근데 손에서 딱 문 대는 부분은 그거 말고는 현재 그런 사람을 충격받는 거 말고는 탈 날 거나 문제 삼을 거나 없습니다 돈 들어오는 거 확실하고 운 들어오는 것도 확실하고 일은 일단 돼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좀 벅찬 것뿐이지 이건 해야 되는 팔자의 운이다보니까 지만이 뭐지 있어요 보니까 맞아요 거기 가시면 될 거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뭐 없어 그 뭐 위험하다 ㅈ 된다 잡 된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재밌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때 한 번 제가 다 찍었던 그때 이게 너무 컸던 거지 본인한테는 이 30이 너무 컸던 거에요 양쪽에서 4명에서 뭐라 얘기하면 이 30의 비행이 이 슬픔이 와 이건 너무 슬퍼서 그때 이제 완전 그거 말고는 크게 막 건드리거나 위험하게 봐야 되거나 이런 거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요손금은 한마디로 얘기했듯이 외국하고 잘 맞으니까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옷가를 벌든 돈을 벌든 이건 어차피 말련되면 딱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여기 선이 지금 현재 일을 해야 된다 55까지 갔나 하면 두 개 두 개가 말련된 55에 딱 두 개가 올라가요 요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근데 여기서는 한 50 정도면 벌써 외국 체크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딱 넣어드리면 그냥 돈은 돈대로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좀 마실이나 다니면서 회 한 절씩 먹고 마실을 다니면서 사케 좀 마시면서 요로 살지 않을까 라고 그러면 따로 그 건강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건 없는 거에요 제가 얘기했을 때 딱 그거 어떤 거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지금 38부터 40 기준으로 아마 38은 닿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전기가 250 꽂아가지고 젓가락 꽂으면 전기 타들어가듯이 지금 현재 다 닿았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심장하고 뇌하고 닿은 시기다 근데 이게 발생되는 게 신장으로 오는 충격 아니면 뒤뇌로 오는 어떤 혈압은 아니었죠 뒤꿀 땡는다는 그 증상이 첫 번째 그게 아닌다 그러면 사람으로 와서 발생되는 증상 배신이나 아니면 충격이나 사람으로 너무 충격을 모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비해 예상이 꽂았다 얘기하니까 찌른다 얘기하니까 요 시기에 딱 그거 본인도 얘기했듯이 또 재밌는 건 그때 딱 그러고 나서부터 모임이 그럼 뭐고 다 찢었다며 다 안에 다 잘라버렸다며 다 털기 시작했다며 시간 산업만 봤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그런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에 스스로가 느끼는 거야 본인이 몸에서 직성이 나고 본인의 직성이 감지를 하는 거야 나는 아 존댈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끊어야겠다 그게 건강이 됐던 사람 관계가 됐던 그걸 이제 제가 자각을 하고 관리를 들어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선은 찔었으니까 닿았으니까 근데 그 선상에서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게 한 달밖에 안 됐다 하니까 아 그러면 몸으로 치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구나 손끝은 A B C D 중에서 A 하고 D가 있으면 요거를 여기 접목이 됩니다 요런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A B C D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말고는 나 이게 어떤 해석인지 느낌 빡았어 지금 머리랑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니까 주기적으로 좀 뭔가 이게 있거든 목통증이 교통사고도 있었고 그냥 본인이 다 같이 이거는 다 들어가요 B의 선이라는 건 감정 이게 신장 제가 신장이 됐잖아요 신장 선이 두뇌를 치는 딱 이런 목이 맞다고 하면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데 목디스크 많이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요 시점에 딱 그 첫 달은 B에서는 이 선의 작용은 뭐냐면 신장이에요 펌프지라고 하는 신장인데 신장이 다면 일단 무조건 안 좋아 근데 안 좋은 발생이 발생되는 얘기가 어디 보이냐 했을 때 목 그러면 본인한테는 몸상태로 나타나는 거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분명히 사람으로도 올 거다 사람으로 B의 선이라는 건 사람으로 분명히 충격약파를 받아야 되는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시기를 치고 있으니까 본인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딱 깡딱가 없어요 지금부터 40대까지는 그 관리만 잘 해주셔야겠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어디 하자가 왔다 몸에 문제가 왔다 이런 건 안 나타나니까 그게 너무 뒤팍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뭐 문제가 되면 얘기해 주죠 문제가 되면 계속 여기만 가지고 한 15분 동안 조져요 그러면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해 와 닿는 거예요 자기 칼로 이렇게 도려내서 뒤로 찢어졌다 누가 칼로 찔려가지고 들어와 그때부터 그렇게 깊이 뒤팍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굳이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의 그건 아니니까 도움을 열심히 벌어서 몸 관리하면서 지금 본인이 직접으로 느끼고 가라고 했잖아요 관리만 하시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 속은 딱 정해졌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형 얘기 완벽하게 형 얘기했어 그냥 나는 솔직히 뭐 이게 촬영도 하시니까 좀 뭐가 얘기를 했나 해서 보면서 아니 아니 근데 이거를 이런 건 모르죠 이 이 굵직한 선을 얘기하면 1부터 10까지를 얘기하면 이 1부터 10의 어떤 대전제가 거의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다 맞잖아요 응 그죠 내가 그게 이게 이걸 던져서 이게 다 때려 맞추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이야 그럼 여기 뭐가 있다는 건데 우리는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냐는 거지 수많은 얘기 중에 형한테 맞는 얘기만 딱 손금은 정해졌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팔자의 손금이다 이건 원래부터 이거 한국 사람들 얘기하면 한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량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오로지 외국만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런 입장이야 그쵸 그쵸 절대 본인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손금은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외국적인 내가 원래 그게 몸에 유전이 흐르기 때문에 맞아요 변종이기 때문에 집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발판을 더 크게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이런 기술과 성향으로 내가 좀 더 돈을 더 벌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움직여야지 집안에서는 한량이고 한국 사람 집안이 유전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나는 무슨 뭐 어디서 주소원인가 이렇게 이외적으로 가면 안 돼 아니 제가 보면 그래요 제 남미 남미의 어떤 DNA가 있거나 소울이 뭔가 들어와 있을 거다 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소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시작했던 얘기는 그런 포인트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팔자 이건 또 이런 단어 안 썼는데 원래 잘 먹고 잘 사는 팔자 그러긴 그래요 아니 진짜 저는 그 시기랑 그것도 난 거기서 너무 놀랬어 이번에도 지금 새로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겠나 그것도 다 와 그래서 내가 지금 작년부터 맥주 만들고 있는 것도 딱 지금 타이밍이 딱 올해 다음 달에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한다는 게 지금 그거야 내가 아까 오기 전에 지금 또 원래는 뱅앤올루슨, 베르사체 그리고 뭐야 글램피딕이랑 리모아 이거 브랜드 행사하는 것도 지금 이 브랜드 4개를 이제 하나씩 해야 된단 말이야 약간 여기 뭐가 많대 6개 있대 근데 딱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갠 거야 나 소름 돋아가지고 얘기를 못 했어 이 얘기를 내가 해야되나?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들어와 본 거야 그래서 우와 제가 거기 직원이 아닌데 거기에 외주일을 지금 하게 될 것 같아요 올해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잡혀놓은 게 있는데 아 신기하네요 이미는 보장이 되어 있어서 이미 보장되어 있는 선이라서 이거 해, 기운, 물주기 잘 잡고 해물 마시면서 열심히 해야되면 됩니다 회의 운이 쫙쫙하고 제가 다음 달에 지금 1년 동안 만든 맥주가 이제 와인 고급형 맥주가 나와요 제가 이제 좀 갖다 놓을 테니까 꼭 드려 아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지금 와인 마시면서 하시고 이래야 더 잘 먹거든요 그냥 맥주가 아니라 벨기에에서 되게 한정적으로 만드는 고제 스타일이라는 맥주인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바질을 엄청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오고 제가 원래 8월 달에는 이거를 녹용 맥주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팔아볼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벤을 넣었어요 이유가 장화식씨가 대한민국 최초로 맥주에다가 녹용을 넣는데 이 선 사례가 없다고 우리는 허가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식약청에서 허가해줘서 하는 건데 왜 그래? 두 달 동안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이번에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되게 좀 상충된 부분이 많아서 직업이 또 병영된다는 생각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회사 다니다가 이제 막 바꾸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